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여러분 xrp 레쪼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보고자 생방송으로 한번 했었는데 녹방으로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코인 뉴스에서 오늘 올라온 뉴스인데 어저께 인가요 리플이 방금 전 공식 채널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한 통화를 사용해 xrp 원장 xrp 레쪼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리플 측은 해당 기술이 프로세서를 더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xrp 레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보이시죠 사용할 수도 있다 아직 cbdc가 xrp 레쪼와 함께 같이 결합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쉽게 생성 발행 및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최고 경영자는 CEO니까요 그렇죠 0형이 일부 중앙은행이 xrp 원장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타냈습니다 데이빗 쇼추도 이렇게 xrp 레쪼의 다른 이점들 그러면서 이제 뭐 cbdc를 만들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설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설명은 뭐 이미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겁니다 리플사에서 뭐 얼마 전에 1월 6일 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cbdc의 키다 cbdc의 성공의 키가 바로 요 브릿지 커너시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슈 스테이블 그 레쪼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또 데이빗 쇼추가 이야기 했죠 1월 8일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있었고 이건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 그래서 xrp 레쪼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기사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중앙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이 xrp 레쪼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cbdc를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툴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xrp로 이제 교환을 해주기 위한 요 덱스 덱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cbdc의 그 교환을 다이렉트로 xrp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뉴스는 나왔는데 사실 이런 뉴스는요 과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 아까 1월 11월 작년 11월 16일에 리플 CEO 빵형이 xrp 원장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보이는 중앙은행이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자 그리고 이거는 8월 19일에 나온 건데 xrp는 cbdc 스테이블 코인과 상호적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쭉 블록 미디어에서 이야기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1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에요 데이빗 셔츠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1년 전에 xrp 레저 스테이블 코인 제안 스테이블 코인 프로포즐이라고 나오는데 xrp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xrp를 담보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이미 1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나왔던 이야기가 한 3개월 후에 되게 악재로 비슷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었죠 아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말씀드렸던 것을 자 여기 보이시죠 데이빗 셔츠가 말하는 xrp 스테이블 코인 짧게라도 얘기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1년 전에 제가 방송을 했던 건데 생방송을 했던 건데 이때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한 게 약간 좀 부정확한 면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봤지만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보시면은 아 제가 이런 영상을 7개월 전에 만들었어요 아까 이거는 1년 전이죠 이거 보세요 어디있어 1년 전 1년 전인데 이거는 7개월 전 자 이제 리플사에서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없다 진실은 그래서 데이빗 셔츠가 이때 이야기 했을 때 리플사 xrp 레저 위에서 xrp 레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그럴 계획이 없다 그럴 계획이 없다 리플사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리플사에서 하지만 제3자 제3자가 이제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각종 은행들이 cbdc 관련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 했던 게 데이빗 셔츠가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때 이제 7개월 전 나오죠 이때 제가 여러분 참 이게 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 리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라고 데이빗 셔츠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데이빗 셔츠는 그냥 제안을 한 것일 뿐이고요 xrp 레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이것을 xrp 담보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안을 설명을 해 본 것이었어요 근데 이 제안이 현재 지금 이 레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제 만들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아직 cbdc가 xrp 레저 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이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완전 부정적으로 나와서 예전에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 xrp 레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다 리플사에서 그래서 이게 악재로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었는데 부정적으로 나와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 하기도 했네요 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7개월 전에 이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 이거 진실 보시고 7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짧게 원래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 지금 xrp 원자 활용을 해서 xrp 레저를 활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원래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리플사에서 이렇게 지금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졌고 일부 중앙은행들이 이런 은행 등 금융기관 대상으로 발행한 통화를 xrp 레저를 위해서 SEC가 예전에 노드를 통해서 분산화된 원장 기술 노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SEC하고 지금 소송 중이긴 한데 SEC가 이런 노드 xrp 레저를 예전에 활용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xrp 레저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 옛날에는 데이비 쇼츠가 제안을 했지만 이제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한 격이 된 거죠 실제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요구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 기관들이 알아서 이걸 활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브릿지로서 xrp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xrp로서 xrp 레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xrp도 활용성이 활용성이 높아진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금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할 것이냐 일단은 요거에 대한 일단 작년 11월이죠 2020년 작년 11월에 지금 xrp 원장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이 보이는 중앙은행이 있어 요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라고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cbdc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 암호화폐로 지금 법정 화폐에서 자 지금 법정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게 cbdc죠 cbdc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로 가는 수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법정 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cbdc 지금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2021년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많아지지 않을까 요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인데 요거는 좀 지켜보는 과정 그래서 아마 요 3개의 요 법정 화폐 그 다음에 요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어 혼돈된 시장 뭐 같이 뭐 병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사실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xrp 레츠에서 정말 cbdc가 발행된다고 하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나왔던 소식들인데 지금도 한 번 더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쪽 꼭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진짜 방송을 시작하는 것은 1월 31일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코인에 집중해서 소식을 볼 거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때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때부터는 아 리플마니아가 활동을 하겠구나 제대로 활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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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